여러분, 이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금만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. 반갑습니다. 진아 미 오늘 먹을 음식은 BBQ, 허니, 버터, 갈릭스, 치킨이고요. 그리고 짜파게티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짜파게티 먼저 먹을게요. 너무γά 샀다. ㅋㅋ 쓰 Hello! Bond 너무 맛있을 매운 청양고추가라면 맛있다. 맛있다. 2. 랍스터 너무 바삭하네요 굉장히 바삭하네요 면이 짧아요 예전에는 매콤한 고소하지만 조금 더 향해서 면이 조금 질렀어요 바삭바삭 치즈볼 치즈볼 치킨에 주문한 고춧가루를 넣었어요. 그리고 치킨을 넣어서 치킨에 넣어서 먹기 좋았어요. 치킨에 넣어서 잘 먹었습니다. 치킨에 넣어서 더 맛있었어요. 너무戲弱 와... 안내줘 ㅋㅋㅋㅋ 으음... 바삭바삭 초고루 매콤달콤달콤 성인은 베벅 베벅 reiben 뱅뱅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뱅뱅뱅 치킨 비빔밥 치킨 치글만 찍어먹고 치글만 넣어주세요 치글만 더 맛있어서 치글만 더 맛있어 치글만 더 맛있었어요 치글만 더 맛있었어요 마쾌 를 안 마시고 예를 들어 한 입만 마시고 입안에 우은 마카롱 라면과 이 배가 잘 어울리는 스팸 드로스 꼬리빵 고춧가루 이것은 참기름 치즈가 더 맛있어 ! 고춧가루 오늘 마그에 음메스는 다 따르니까 거의 반 조금 안되게 없어지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